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23학년도 수능 레이스에서 첫 번째 찍고 있는 퀘스트가 되겠고요. 이건 우리 N수생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선생님이 준비를 하게 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쉬지도 말고 라고 하는 명언으로 갈 거예요. 우리 괴태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쌤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시니까 괴태 선생님께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설정하게 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N수생들이니까 빨리 이제 어떤 실패를 극복하고자 되게 많은 양의 공부양을 잡아놨을 거고 또 이제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주 뜨겁게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이 수험생활이라고 하는 일련의 레이스는 약간 마라톤과 같은 거잖아. 그죠? 마라톤에서 출발선에서 총틀이 빵 나자마자 100미터 달리듯이 전력질 좀 막 이렇게 하면 순간 딱 칠 수는 있으나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지 않고 또 완주해서 1등이 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또 우리 사람인지라 금방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렇지만 쉬지 말고 꾸준하게 나가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한 거고요. 이 그림은 꽃을 좋아하면 나이 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1년 동안 쉬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해나간다면 수험장에서 시험장에서 또 이제 시험 결과 이렇게 활짝 꽃을 피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꽃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띄워놓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약간 핸드폰 배경화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짰을 걸로 믿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너무 크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목표를 세워놓고 금방 이렇게 좌절하지 않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양이 있다면 그거를 한 방에 빡 급하게 빡 이렇게 간다기 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이만큼 덜어내면 어때? 물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야. 여기다 놓자고. 나중에 꺼내보자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게 살짝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금방금방 해나갈 수 있어. 지치지 않고.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런 느낌이 안 들 거 아닙니까. 그치요? 이 방법론은 요거 이제 방법론이잖아. 이 방법론은 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 그런 거라든지 아주 많은 공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의 내용이 있으면 1년치의 공부 양이 있으면 그걸 달별로 쪼개고 그걸 주별로 쪼개고 그걸 월별로 쪼개서 오늘 해야 될 일을 꼭 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거야. 그치? 쌤이 이제 유키지에 나왔었던 송지헌 경찰 그분의 공부법 이야기를 지난 연도에 캐스트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정적이고 뜨거운 거 너무 좋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칠 수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쉬지 말고 끝까지 가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쌤이 항상 여러분한테 이런 조언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맨날 느끼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항상.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항상 얘기를 해주고 너는? 나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쌤이 올해 목표네 이거야. 남자들은 이런 몸을 굉장히 멋있어합니다. 외국분이고 이게 원래 이제 여기다 얼굴 내꺼 넣어가지고 나야 막 이러고 싶었는데 유치해가지고 그건 안 하고요. 쌤이 매년에 사실 이제 다이어트와 저런 몸짱 이건 사실 매년 하는 거긴 한데 진짜 이번엔 정말 이번엔 하려고 해. 해서 작년에 쌤이 이제 이런 사진을 쌤이 핸드폰에다가 촥 배경 화면에 놓고 했었는데 서두르게 되더라고 내가. 이걸 보니까 거울 보고 너무 달라. 한 번에 빡 해야지. 막 헬스장 가가지고 등록 막 3개월 빡! 6개월 빡!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어깨, 가슴, 복균, 허벅지, 종아리 빡!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날은 아파서 못 일어나요.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지금 근육통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또 가서 운동하면 근육이 다칠 수 있어. 쉬어줘야 돼. 한 3일 쉰다? 그게 이제 쭉 가서 3개월을 다 쉬어. 이제 3개월 등록하면 내가 한 번 가더라고 헬스장에. 서둘러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하지만 쉬지 말고, 올해는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쌤이 이제 헬스장을 가가지고 어깨 운동에 막 내진을 했어. 쌤이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쉬지 말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이렇게 가자. 오늘 1일 차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결과물을 보여줄게. 어? 쌤이 이제 가끔 러셀 기숙학원에 남학생들만 있으니까 쌤이 이제 추석 때쯤에는 완성되지 않을까? 어? 그때 내가 이제 음? 이렇게 복근을 보여주고 탑을 입고 이렇게 탑을 입거나 하고 이제 상의탈이하고 수업할게 막 이제 가끔 농담으로 하는데 물론 강의에서는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눈을 그렇게 더럽히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쌤의 목표가 이렇게 되는 몸, 건강이고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끈기 있게 꾸준히 가는 오늘 1일 차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해. 분명히 결과는 계속 얘기해줄 거야. 그리고 올해는 캐스트로 여러분하고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서두르지 말고 뜨거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려면 아주 작게 작게 쪼개서 모든 여러분이 생각한 단계를 성취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해서 이제 이번 첫 번째 쌤하고 나누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르게 어떻게 하면 공부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기출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은지 개념학습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나 쌤이랑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